이별에 밤을 새우 밤을 새우 밤을 새우 밤을 새우 브레이킹 브레이킹 이렇게 들어가서 꼴도 보이시네 이제 들어가서 네? 아니 이게 춤이 다예요? 뭐 좀 이상한 좀 특별한 춤이 있을 줄 알고 내가 기대를 했는데 뭐 이렇게만 하네 어우 되게 꼴비기 싫던데 진짜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기회 줘볼까요 그러면? 한 번만 더 요번에 진짜 잘해야 돼 안 그러면 젖꼭지다 물어 뜯을 거에요 내가 한 번만 다시 좀 특별한 춤 예 어서 오세요 하우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서 꼴도 보이십니까 괜히 추겠네 우리 저 이쪽 누나를 위해서 박수합니다 박수 예 이 누나 때문에 한 번이라도 웃었잖아 얼마나 좋아요 아니 누나 춤을 좀 잘 추긴 하는데 이게 스타일이 좋은데 약간 살이 찌니까 그런가봐요 누나 아니 야 그 가까이 오지마 자꾸 놀랄 거 못해서 그래 누나 예 미안 누나 혹시 죄송한데 혹시 저 저 바깥에 계시죠? 바깥 분 계시죠? 같이 주무시는 분 저녁에 계시죠? 그래 계실 거 같아 그러니까 오늘 같이 오시진 않으셨죠 누나 같이 오시진 않으 그럼 남편분이 저런 걸 보기 싫겠어요 그래 좋아요 그래요 춤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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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춘다고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춤을 꼭 그렇게 춰야 되겠어요 고럼 예 그러면 고럼 예 춤을 보고 싶으세요 예 잘 춰요 춤을 보고 싶다 박수 한 번 주세요 박수 아따 비우가 좋다 비우가 좋아 그러면 할 수 없냐 틀어주세요 노래 한 곡 왜냐면 그냥 노래 좀 춤이 좀 더럽더라도 그냥 틀어줘요 왜냐면 절대 안 들어갈 거 같아 한 곡 좀 줘야 된다 아이고 해갈렸네 해갈렸네 누나 고마워요 eman 50,000원 적용 이라고 생각하느라 좋고 뭐 저기 동추동에서 저기 동추동이든 뭔데 누나 말이 맞는 거 없고 동추동에서 난 능어리 영양당하는 아줌마야 아 능어리 영양당을 하는 아줌마 사장님이 아니고 일하는 아줌마 사장님이 아 그러셨구나 사장님인데 사장님인데 왜 운용을 안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아 그랬구나 노래 안 되겠네 끝까지 해야겠다 오늘 집구석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누나 죄송한데 누나 안 쳐다보고 불러도 되죠 누나 안 쳐다보고 불러도 되죠 꿀빙이 싫어갔데 쟤 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간다 시어난 바짝 와 와 뒤태가 차라리 앞을 보는 이나 가슴을 절에 난 치해 아예 형 어 이거 끝이 아냐? 노래가 왜 이렇게 기르기네? 누나 이거 누나 누나 이거 이번 밤을 새 울음질 날아가 그녀끼도 서비스도 이제 쪼팔기 때가 되겠네 끝까지 아냐 가슴치 도망소 하나 둘 셋 넷 누나 여기까지 만원짜리 만원짜리